넌 아직도 일주일에 남편이랑 세 번? 결혼할 때부터 내가 딱 못 박은 건데? 남자들 와이퍼랑 한 달에 한 번도 어렵다던데? 목사 대치랑 합쳐? 합쳐긴 뭘 합쳐? 자주 만나서 할 것만 열심히 해. 수정의 눈치 보여서 자주 못 해. 그리고 혀로 국간만 보고 산 지 20년이야. 내 혀도 간보는 거 말고 다른 것 좀 맛보고 살면 안 되니? 그러니까 빨리 독립시켜. 성형했어. 어디를?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더라고. 그런데도 성형해? 가격 면으로 보나 수술 시간으로 보나 아래에 하는 쌍꺼풀 수술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? 너야 어리니까 쟤 어린애랑 자고 다녀. 애야 해. 완전 어렸네. 내 애는 아니잖니. 조긴더. 양심이 털난 것. 에이. 우리가 또. 우와. 맛은 있지. 맞아? 우린 농협. 관능의 법칙. 2월 대개봉. 동영상 좀 보내줘봐. 아. 아멘